나는 10년 차 아나운서로 지금은 mbc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다. 뉴스를 맡기 전에는 새벽 5시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와 녹음 저녁 6시 정보 프로그램 생방송 주말 스포츠 중계까지 매일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했다. 지금은 뉴스데스크만 맡고 있지만 새벽 기상 아침 일기 뉴스 준비 등으로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구독자들은 어떻게 하루에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냐고 묻는다. 마치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 역시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시간에 쫓기고 허덕이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나는 깨달았다. 누구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목표와 일상의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방법 첫 번째 즐겁게 눈뜨는 나만의 새벽 루틴 만들기. 2014년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았다. 늦어도 새벽 4시에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야 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 이후부터 내 일상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찍 일어나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 잠을 더 푹 잘 수 있었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니 무언가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다. 공부나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 처음엔 자이반 타이반으로 시작한 새벽 기상이었지만 더 이상 새벽 라디오를 하지 않는 지금까지도 새벽 기상의 습관을 이어가고 있다. 저녁 늦게 퇴근해 일찍 일어나는 건 쉽지 않다. 매일 즐겁게 일어나기 위해 내가 만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잠들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책 30페이지 읽기 유튜브 편집하기처럼 되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실 차나 커피를 골라놓는 것도 좋다. 어떤 걸 해야 할지 막막할 때는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노트에 쭉 적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이나 압박감보다는 더 신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뜰 수 있다.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방법 두 번째. 하루를 30분 단위로 계획하기. 시간에 끌려가는 하루가 아닌 오롯이 나의 의지대로 나만의 하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 가장 먼저 꼭 해야 하는 스케줄. 시간 이동이나 변경이 불가능한 일정을 적는다.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운다. 신문 읽기라면 어떤 신문을 언제까지 읽을지 정하고, 공부의 경우 큰 주제들을 정리한 후 시간을 배분한다.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제대로 한 일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거나 줄을 긋고, 완벽하게 끝내지 못한 일들은 세모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의 일과를 30분 단위로 정리하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자투리 시간까지 알차게 쓸 수 있다.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방법 세 번째. 틈새 휴식으로 몸과 마음 충전하기. 매일 목표하고 계획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간 관리만큼이나 체력 관리, 마음 관리도 중요하다. 틈새 휴식으로 몸과 마음의 쉼을 주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늘 덕후인 나는 멍하니 하늘을 보며 여유를 찾는다. 다만히 앉아서 멍때리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잘했어, 애썼어.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회사 벤치에 앉아서 셀프 대화도 자주 한다. 나 자신을 다독이는 것만으로도 굳었던 마음이 풀어진다. 하루를 48시간으로 산다는 건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다. 단 30분만이라도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하고 싶었던 일들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부터 시작하자. 인생의 마법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 MBC 뉴스데스크 이재은 아나운서가 10년간 실천해온 화제의 자기개발법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